deadly를 보시면요. 부사로 몹시 또는 지독하게 매우 이런 뜻이고요. 형용사로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he was deadly tired. 그는 몹시 지쳐있었습니다. he was deadly tired. deadly tired. 이때 deadly 그렇죠. 몹시 the world's deadliest snakes.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들 the world's deadliest snakes. 가장 치명적인 뱀들 dozen을 보시면요. 12개짜리 한 묶음을 dozen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스라고 하고요. a dozen eggs. 달걀 한 타스. 12개를 의미하고요. a dozen eggs. two dozen eggs. 달걀 두 타스. 24개. 앞에 two가 있다고 해서 dozens. 이렇게 복수로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two hundred 이렇게 하지. two hundred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two hundred. 마찬가지로 dozen도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two dozen eggs. 이렇게요. two dozen eggs. dozen을 복수로 써서 dozens of 뭐뭐뭐. 그러면 다수의 뭐뭐뭐. 수십의 뭐뭐뭐란 뜻이 됩니다. dozens of times. 수십 차례. dozens of times. 수십 차례. fuel. 연료란 뜻이죠. fuel. 연료. 비유적으로 쓰여서 감정을 돋구는 것. 감정을 돋구는 것. fuel. 동사로 어디어디 연료를 공급하다. 뭐뭐를 타오르게 하다. 그래서 뭐뭐를 부채질하다. 뭐뭐를 부채질 하다. fuel suspicion. 의심을 부추기다. fuel suspicion. 의심을 부추기다. 자 외워두시 할 표현. add fuel to 뭐뭐뭐. add fuel to 뭐뭐뭐. 뭐뭐뭐에 기름을 끼얹다. 즉 불난데 부채질 하다. his comments are bound to add fuel. 그의 논평은 반드시 기름을 끼얹게 되어 있다. 자 are bound to 뭐뭐뭐. 그렇죠. be bound to 뭐뭐뭐. 반드시 뭐뭐뭐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반드시 뭐뭐뭐하게 되어 있다. his comments are bound to add fuel to the debate. 그 논쟁에 틀림없이 기름을 끼얹을 것이다. 그 논쟁을 더욱더 부채질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에픽을 보시면요. 서사시의 서사시적인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그런 서사시적인 그래서 장대한 명사로도 쓰이죠. 장대한 일 또는 대단한 일. 그리고 서사시나 서사시적 작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에픽 서사시의 서사시적인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그 다음에 장대한 장대한 일. 서사시 서사시적 작품. 언에픽 포음 서사시 언에픽 포음 서사시. their four hour match. 4시간에 걸친 그들의 시합은요. wasn't epic.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creep를 보시면요. 기다 또는 살금살금 걷다. creep. 기다 또는 살금살금 걷다. 덩굴이나 나무뿌리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뻗어 퍼지다라는 뜻입니다. 덩굴이나 나무뿌리가 뻗어 퍼지다. 명사로 기어가는 거. 포복을 의미하고요. 서행을 의미하죠. creep up the wall. 벽으로 뻗어 올라가다. creep up the wall. 줄기 따위가 벽으로 뻗어 올라가다. creep up the wall. I crept downstairs.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갔습니다. when everyone was asleep. 모두 잠들어 있을 때. the traffic kept creeping. kept creeping. 차들이 계속해서 엉금엉금 기었습니다. the traffic kept creeping forwards. a few inches. 조금씩이요. and then stopping. 차량이 조금씩 가다 서다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the traffic kept creeping forwards. 그 다음에 creep up on someone. creep up on someone. 특히 뒤에서 누구누구에게 슬금슬금 다가가다. creep up. 이때 up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reep up on 누구누구. I didn't notice him. 나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가 뭐 하는 거야. creeping up on me. 그가 나에게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reep up on 누구누구. creep up on 누구누구. 이때 up은 그렇죠. 다가가는 모습. 그 다음에 creepy. 슬금슬금 기어가는. 네 뜻이죠. 그래서 등 뒤에 뭐가 기어간다고 생각하면 오싹한 소름이 끼치는. creepy. 오싹한 소름 끼치는. a creepy ghost story. 오싹한 귀신 이야기. a creepy ghost story. 오싹한 귀신. 유령 이야기. 아 creepy ghost story. 아 можете cubzt 아쉬운 Lindsey. 아 어떻게 봤을 Desde. 어서 오싹한 topic. 아 오버컴 극복하다 주로 수동태로 모모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다 압도당하다 She overcame injury 그녀는 부상을 극복했습니다 She overcame injury to win the Olympic gold medal 부상을 극복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She overcame injury to win the Olympic gold medal Her parents were overcome with grief 그녀의 부모는 슬픔으로 압도되었다 We're overcome with grief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란 뜻이죠 We're overcome with grief 슬픔으로 압도당했다 Trail 길게 나있는 자국 흔적을 의미하죠 자국 또는 흔적 시골의 오솔길 산길을 의미하고요 유세 노정을 의미합니다 유세나 노정 동사로 쓰여서 자취를 따라 뒤쫓다 추적하다 The police trailed him for days 경찰이 그를 며칠 동안 추적했습니다 The police trailed him for days Be on the trail of 누구누구 꼭 익혀둬야겠죠 Be on the trail of 누구누구 누구누구의 뒤를 쫓다 추적하다 The hunters were hot on the trail of the lion 이렇게 핫이 들어가면 바짝 뒤쫓다란 뜻입니다 사냥꾼들의 사자를 바짝 쫓았습니다 The hunters were hot on the trail of the lion 그 다음에 on the campaign trail 선거 유세길에 올라 On the campaign trail 선거 유세길에 올라 Comfort를 보시면요 첫번째 위안하다 위로하다 위안하다 위로하다 두번째 명사로 위로 위안 안락 편안 세번째로 a comfort 보통 명사로 쓰여서요 위로가 되는 사람이나 그러한 것 A comfort 위로가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보통 복수로 쓰여서 편의시설 편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Words of comfort 위로의 말 Words of comfort 위로의 말 Words of comfort 그 다음에 home comforts 집의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I miss my home comforts 나는 집의 편안함이 그립다 I miss my home comforts when I'm away 집을 떠나 있으면요 Home comforts 이 때 comforts 복수를 쓰였죠 편안함이라는 추상명사라기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해석할 때는 집의 편안함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ld comfort 차가운 위안인데요 도움이 못 되는 위안을 의미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좋을 일이 전체 상황이 안 좋아서 기쁨을 못 주는 형편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A small drop in the inflation rate 약간의 인플레율 하락 A small drop in the inflation rate Was cold comfort 차가운 위안이었다 그다지 위안이 못 되었다 Was cold comfort For the millions without a job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에게는요 그래서 cold comfort 그러면 도움이 못 되는 위안 상황이 안 좋아서요 그 다음에 comfort food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음식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된장찌개 같은 거 이런 것을 comfort food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약속에 오는 문제제품을 찾아와서요 그 다음은 약속에 오는 문제제품을 찾아와서요 감사합니다.